안녕하십니까 어지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 초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을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튜닝하는 방법인데 근데 제가 이런 초보분들에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글록 에어소프트 총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건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에어소프트건의 글록 거의 핸드건 판매의 5,60% 이상의 글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튜닝 제품들이 나와 있고 또 튜닝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튜닝하는 방법이 내한테는 옳을지 몰라도 다른 분들에게는 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튜닝을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글록 총 4자루죠 4자루 이 제품은 GHK 글록 17 젠3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VFC 글록 17이 아니구나 글록 45를 튜닝한 제품이고 이 제품은 마루이 글록 17 베이스를 튜닝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VFC 글록 19 X 베이스입니다 뭐 VFC 글록, 마루이 글록, GHK 글록이 아니더라도 W라든지 KJ 웍스라든지 모든 글록들은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집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록의 집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뒤에 있는 글록을 제가 한번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글록의 집탄을 튜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테이프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어디를 튜닝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글록의 모든 제조사들이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GHK 글록 같은 경우는 까 외로 두겠습니다 이 제품은 완전 독자 규격이라서 튜닝할 수 있는 부품이 거의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품은 GHK 글록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통 마루이, VFC, WE, KJ 웍스 이 회사의 글록들은 대부분 독 같은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격을 했을 때 챔버가 흔들리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챔버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는 테이프 한 장이면 됩니다 우리가 슬라이드를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서 이 아래쪽 면을 보시면은 지금 챔버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 챔버의 유격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슬라이드를 제거하고 아웃바렐과 챔버가 결합된 부분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이 아래쪽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 총을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소프트건을 사격을 했을 때 챔버가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앞뒤로 유격이 생긴다든지 발사할 때 흔들리는 증상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아래쪽 요 아래쪽 요 윗부분에 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조그마한 테이프를 잘라서 여기에 붙이시고 테이프 같은 경우는 한 장을 붙여서 먼저 이렇게 조립을 해서 보십시오 조립을 해서 딱 보면은 지금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을 걸고 요 안에 있는 챔버 요 챔버를 손으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였을 때 이 챔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다시 분리를 해서 스티커를 한 장, 테이블 한 장 더 붙이세요 테이블 한 장 더 붙여서 빡빡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은 제일 좋습니다 빡빡하게 되면은 슬라이드를 결합할 때 완전히 결합이 안됩니다 두께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결합을 한 다음에 요 아웃바리를 손으로 뒤로 딱 밀어주면은 슬라이드락 걸리는 이 부분에 딸깍하고 걸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가 정확하게 체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격을 해 보시면은 실제로 이 챔버의 흔들림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집탄 향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했고 저 역시 많은 테스트를 거쳐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튜닝 방법이 있어요 집탄을 잡는 방법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돈은 안 들고 효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 보면은 테이프이 잘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 줄 때 새로운 테이프를 붙여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집탄 상승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겁니다 요거는 하나로 묶어 볼게요 바로 아웃바렐 바로 이너바렐과 호법고무가 되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호법고무 같은 경우는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호법고무들이 있죠 MR이나 여러 가지 호법고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법고무를 교체를 하고 또 이너바렐, 정밀이너바렐로 교체를 많이 하세요 요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너바렐과 호법고무 그리고 이 챔버까지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장비에 따라서 다르게 튜닝을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특히 글록에 집탄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테이프 작업 그리고 이너바렐, 호법고무, 챔버 요렇게 네 가지 튜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집탄 튜닝의 끝을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집탄 튜닝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너바렐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호법고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챔버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조사마다 달라요 보통은 마루이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나오는 정밀 이너바렐이 상당히 집탄성이 좋습니다 대만에서 나오는 메이플 리프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유니콘이라는 회사 그것 외에 PDI, 라일락스 이너바렐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못지않는 기본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슈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루이 글록 17 젠4의 RSD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전부 다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부품 집탄을 향상하는 것은 단지 호법고무 하나만 교체를 했어요 메이플 리프 호법고무를 하나 교체했는데 집탄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저도 이 제품의 이너바렐을 한번 교체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너바렐 먼저 볼게요 이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19 19가 17에 비해서 이렇게 짧죠? 짧은 총입니다 보통 19 같은 경우는 순정 이너바렐이 85에서 86, 87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튜닝용으로 이너바렐을 교체를 할 때는 보통 보편적으로 85cm, 86cm, 87cm 정도 되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90cm가 넘어가는 제품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너바렐이 실제로 튀어나오지 않겠지만 91,2cm를 썼을 때 튀어나오지는 않겠죠 튀어나오지는 않는데 문제는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이너바렐이 아웃바렐이 약간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는데 이너바렐이랑 아웃바렐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9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90mm가 넘지 않는 이너바렐 90mm도 좀 힘들어요 제 생각인데 86, 87cm 정도 되는 이너바렐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글록 17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거를 쓸 수 있습니다 91, 92, 93들 쓸 수 있는데 한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을 잡았을 때 한 95mm 정도 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100mm 짜리도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순정 상태에 틸팅이 되는 아웃바렐이 아닌 논틸팅 이너바렐이라고 아웃바렐이라고 있습니다 논틸팅 아웃바렐은 우리가 슬라이드를 뒤로 잠겼을 때 아웃바렐이 앞쪽이 들리는 이 틸팅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논틸팅 바렐이라고 하는 아웃바렐이 있는데 이 아웃바렐은 이 아웃바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틸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너바렐이 튀어나오더라도 이게 걸리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이너바렐을 사용을 하시려면 틸팅이 아닌 논틸팅 아웃바렐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논틸팅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몇 개 없어요 뭐 GSI 국내 제조사라고 하는데 GSI에서 나오는 논틸팅 아웃바렐이 있고 또 라일락스라든지 메이플리퍼에서 나오는 이런 논틸팅 아웃바렐이 있는데 내 총에 맞는 모형 모델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록의 맛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라이더 이렇게 틸팅이 되는 이 느낌이 좋은데 논틸팅 아웃바렐은 뭔가 좀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 내 총이 좀 길다 막 글록 34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34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105, 106mm 정도 되는 이너바렐을 사용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마루이 순정을 쓰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굳이 이너바렐 교체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너바렐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제조사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메이플 리프의 크레이지젯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한 방에 가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세팅 얼마 전까지 세팅해서 VFC 글록 17 젠5에 세팅했던 근데 지금 빼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니콘 세트 이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걸 뺐는데 PDI 이너바렐 그리고 메이플 리프 호복 챔버 메이플 리프 호복 고무를 교체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메이플 리프 제품이 나쁘지 않아요 메이플 리프 호복 고무와 메이플 리프 이너바렐 조합으로 간다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챔버까지 교체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너바렐과 호복 고무 챔버는 같은 회사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VFC 글록 19X 같은 경우가 이 챔버가 많이 특성을 타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챔버를 써봤는데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뭐냐니까 비비탄이 한 발 나가고 한 발 안 나가는 그러니까 탄이 제대로 밀리지 않는 노즐이 챔버에 고정이 안 돼서 탄창에서 탄을 못 밀어주는 이런 버그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해결을 못 했어요 해결은 결국 챔버를 순정으로 돌리고 나서 해결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챔버 특성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너바렐과 호복 고무 챔버까지 교체를 고려한다고 하면 세트로 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챔버 교체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너바렐과 호복 고무 정도 호복 고무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요즘은 유니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플리프에서 마오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이플리프 호복 고무가 무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유니콘 제품은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번 날 잡아서 영상 하나로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유니콘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메이플리프 포세이돈 포세이돈 말고 메이플리프 크레이지젯이 좀 저렴하게 가성비가 좋고요 조금 더 간단하고 하면 PDI라든지 라일락스 제품이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튜닝을 하셨으면 집탄 튜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탄을 위해서 튜닝을 하는 것은 바로 리어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인데 우리가 아무리 총을 잘 세팅을 하더라도 리어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가 제대로 안 보이고 또 0점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못 맞추겠죠 그래서 글록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리어사이트 같은 경우는 글록에 나오는 제품들은 0점 조절이니까 상하좌우가 안 움직입니다 다만 하이카파나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요 근래 리어사이트가 상하좌우 조절되는 제품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군기시 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OEM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글록용 프론트 사이트 리어사이트 광섬유 포함한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가 있는데 요 제품은 아직까지 VFC용은 나오지 않고 마루이하고 WE 마루이 베이스 제품들에게 호환이 됩니다 이 제품은 상하좌우가 뒤쪽에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0점을 잡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있겠죠 하지만 이 군기시 코리아 제품이 아니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해외에 사이트 조절이 가능한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구매를 하세요 잘못 사셨다가 실총용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건 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집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집탄이 아닌 작동성이라든지 성능 기본적으로 작동성 작동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튜닝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작동성을 좋기 위해서 튜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스를 때릴 수 있는 밸브를 때리는 해머라고 하죠 해머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머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당기고 장전을 할 때 트리거를 이렇게 딸깍 하면은 뒤쪽에서 해머가 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해머 하우징이에요 해머 하우징인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해머예요 해머인데 이렇게 해서 해머가 딱 때리면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가스 탄창에 이 뒤쪽 밸브를 이렇게 물려 있다가 이런 식으로 물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려 있다가 이렇게 탁 치면서 가스가 분출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한번 쳐볼까요? 되려나 모르겠네 이건 지금 제가 조립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다가 가스 밸브를 쳐서 때리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이 해머 안에 갈아줘야 될 부품이 한 가지만 갈아주면 됩니다 이 뒤쪽에 있는 해머 스프링이라는 부품인데 이게 썸네일을 띄워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해머 스프링 여분이 없네요 해머 스프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루이 같은 경우는 가스가 보통 한 10kg에서 11kg 내외를 쓰기 때문에 그게 맞춰져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VFC 같은 경우는 한 12kg에서 14kg 정도 쓸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면 이거는 14kg 이상을 썼을 때 특히 여름에 12kg을 썼을 때 격발을 탁 하면 가끔씩 해머를 때리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격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해머 스프링을 교체를 해주면 여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한 가스를 썼을 때 해머의 장력이 세져서 밸브를 빨리 쳐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작동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강한 해머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강한 가스를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강한 해머 스프링 너무 강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VFC 제품 글록들은 12kg 퍼포디노 그린 가스라고 하죠 여기서 보여드린 이 제품 퍼포디노 그린 가스 그리고 퍼포디노 화이트 버전 12kg, 14kg거든요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루이 같은 경우는 순정을 쓴다고 하면 저는 퍼포디노 재팬버전 10kg대 이 가스를 추천을 드리고 내가 튜닝을 조금 했다고 하면 여기 있는 퍼포디노 그린 가스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루이글록 튜닝을 좀 상당히 했기 때문에 14kg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에 떨어지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서 내가 정비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해머 스프링 해머 스프링은 국내 샵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보통은 120%, 140%, 160%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딱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160%까지 일반적으로 160%까지 쓰지 않습니다 보통 120% 정도면 14kg 레드가스까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140% 정도까지 장착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20%짜리 장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120%까지 장착을 해서 쓰시고 가스는 퍼프디노 화이트 버전 14kg짜리 정도 까지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마루이랑 VFC랑 생긴 게 약간 틀려요 뭐 호환은 됩니다 호환은 되는데 끝부분에 길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총에 맞는 해머 스프링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머 스프링을 교체를 했으면은 강강가스를 쓰고 해서 또 하나 교체를 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더 리턴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한번 찾아봐요 자 슬라이더 리턴 스프링은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이 하는 역할은 슬라이더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어느 정도 내가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리턴 스프링을 순정을 쓰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뭐 순정해서 슬라이더를 스틸로 올렸다 메탈로 올렸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아래마를 올렸다 이래 되면 슬라이더가 무거워지죠 슬라이더가 무거워지면은 총을 에어소프트건을 발사했을 때 스틸로 풀로 세팅했던 분들이 이 얘기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팡팡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슬라이더가 딱 이렇게 팡 쏘면 팡 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게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출렁출렁이니까 팡 쏘면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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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리턴 스프링이 약해서 그래요 스틸이나 메탈, RMR을 올렸을 때 그만큼 슬라이드의 무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리턴 스프링, 스프링의 강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반응 속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원활하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리턴 스프링도 많이 서드파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대만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프로암스라는 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는 국내에서도 샵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내 총에 맞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스프링들 이런 스프링들은 다 리턴 스프링의 순정 스프링입니다 다 순정 스프링 이런 스프링들이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이 스프링 팔아요 이런 스프링으로 팝니다 이게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이 아니고 이게 순정 리턴 스프링인데 제가 지금 샀던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산 스프링인데 좀 잘랐죠 잘랐는데 지금 제총들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스프링들 하고 스프링 요즘 나오는 젠4나 젠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스프링과 바깥쪽에 있는 스프링의 외경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다 같이 했어요 제가 봤는데 보통 우리가 순정으로 나오는 리턴 스프링의 두께가 그러니까 성경 철사의 두께가 0.7, 0.6, 0.5 이래 되는데 이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스프링을 감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거 하나 50원, 100원 이래 밖에 안하거든요 50, 100원도 안하니까 한 50원 한 5, 60개 샀는데 제가 뭐 한 얼마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이 사이즈별로 여러 개를 구매를 했어요 거의 한국 돈은 한 10만원 넘게 세트로 종류별로 전부 다 샀습니다 전부 다 사가지고 테스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 특정 사이즈가 있습니다 특정 사이즈를 제가 지금 제 글록들은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해놨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런 방법으로 튜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사이즈가 음 사이즈를 맞추고 총마다 써야되는 뭐 강도라든지 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어떤 제품을 써다라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의 제품에 스프링 사이즈를 자로 한번 재보시고 어 그것보다 두께가 조금 굵은 철사로 되면서 그 사이즈를 사시려면은 강도가 조금 높아가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저품질의 철 보통 저같은 경우는 구입을 할 때 서스 306인가 아무튼 조금 좋은거 비싼걸로 샀습니다 근데 좀 저가형들 싼 것들을 사면은 몇 번 누르다보면 이 장력이 확 줄어 경우 들은 경우들이 있는데 저품질의 제품말고 서스 306 좀 좋은거 313 하여튼 저는 조금 비싼거 샀거든요 뭐 그런식으로 좀 괜찮은 제품을 사서 교체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리턴스프링은 이 슬라이더를 튜닝을 하신 분들은 슬라이더를 조금 센 스틸 슬라이더라든지 여러가지 아래마를 올려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턴스프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성능을 위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탄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창에서 성능을 위한 부분은 딱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요 뒤에 있는 벨브에요 이 뒤에 있는 벨브 보통 순정으로 나오는 벨브가 특정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가스에 맞게끔 되어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가스를 터뜨리기 위해서 요런식의 벨브도 판매를 합니다 옵션 벨브를 요런식으로 벨브를 사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여기 있는 그 가스루트 요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도 교체가 가능해요 요런것들은 보통은 라일락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루이 베이스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루이 핸드건을 요 벨브라든지 이쪽에 있는 가스루트 고무를 교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작동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 유의미한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하기 때문에 근데 바꿔놓으면 깔맞춤도 좋고 색깔이 이뻐요 이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베르타에 세팅을 해봤는데 굳이 탄창 하나에 4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벨브하고 고무까지 굳이 탄창 하나에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교체를 안하는데 그런것도 작동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금전적인 환경에 맞춰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체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튜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죠 바로 이 트리거 트리거 장력입니다 트리거 장력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이 트리거가 좀 이렇게 장난감처럼 특히 마루이 순정 같은 경우는 손을만 갖다 대면 이 격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VFC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는 듯한 느낌의 이렇게 이런식으로 딱 서는 이런 느낌 근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순정을 그냥 살짝 갖다 대면 그냥 이렇게 툭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만 댔는데 갑자기 발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튜닝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교체를 하냐니까 요 슬라이드 하부에 보면 요 트리거를 발사하면 트리거하고 앞쪽에 요 아주 작은 스프링이 하나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스프링을 교체를 하면은 트리거 장력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트리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트리거를 좋아해서 트리거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요거를 교체를 하려면은 이 스프링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스프링이 단품으로 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더사에서 나오는 세트 이 스프링과 여러가지 안에 글록 안에 들어가는 세트를 구매를 해야 되고 요게 한 2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이 스프링 하나를 사기 위해서 고걸 통으로 사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음 내가 뭔가 조금 강한 어 스프링 장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교체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 총소는 맛이 나는 튜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능 향상에 어 도움이 되는 튜닝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네요 요거 외에도 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부 프레임 하부 프레임 하부 프레임 VF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VFC 같은 경우는 하부 프레임이 라이센스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굳이 하부 프레임 교체를 생각을 안 하셔도 되 하지만 뭐 W 라든지 마루 이라든지 KJ웍스 같은 경우는 각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부 프레임도 가드에서 나오는 하부 프레임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리얼한 각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하부 프레임을 가드로 풀가드로 교체를 한 상태에요 요런 식으로 어 몇몇 가지 튜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내가 이거는 취향차인데 음 음 여기서 보이는 요런 제품들 바로 어 핸드건에 이 광학을 올리기 위해서 요런 그 RMR 플레이트들이 있습니다 RMR 플레이트 요런 식으로 순정에는 순정 습 순정 슬라이드 위에는 광학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서 이 위에 광학 같은 거 RMR을 올리게 되죠 근데 요런 경우도 튜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 아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세팅인 것처럼 요렇게 어 슬라이드 자체에 RMR 컷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 이 그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RMR을 올리는 것 보다 요렇게 플레이트 자체 슬라이드 자체에 RMR 컷이 되어 있는게 아무래도 보기 훨씬 좋습니다 이쁘고 총이 그리고 포지션도 낮기 때문에 어 사격을 할 때 훨씬 더 유용해요 요거는 어 본인의 어 재정상황이나 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바꾸셔도 돼요 왜냐면은 플레이트를 달게 되면은 슬라이드 교체를 안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RMR 컷되어 있으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슬라이드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RMR을 올린다든지 또는 음 고것 외에 요기 제가 하나 더 준비한게 있는데 어 떨어졌구나 음 요런 식으로 프론트 사이트에 광섭률을 교체할 수 있는 요런 옵션들을 바꾼다든지 요렇게 여러가지 글록에 튜닝할 수 있는 부분들 외형적인 부분들도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전술 라이트를 단다든지 RMR 어떤 종류를 단다든지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제가 어 다음 시간에 한번 이 글록에 외형을 튜닝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어 로드아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 중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드렸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탄창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지금 요 은색 요거는 지금 하이카파 탄창인데 얘가 제가 글록으로 요렇게 세팅한게 없어서 요렇게 보여드리는데 하이카파 탄창인데 탄창의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탄창 껍데기가 가드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탄창 껍데기인데 탄창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요런 식의 튜닝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도 요런 순정 범퍼가 아닌 뭔가 좀 세련된 범퍼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을 위한 튜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서 슈팅스포츠 IPSC 라든지 IDPA USPSA 같은 것을 즐기는 분들은 탄창 리로드를 할 때 탄창을 떨어뜨릴 때 무거운 탄창을 썼을 때 탄창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그리고 벨트에 탄창 3개 4개씩 꼽으시는 분들은 이 순정 탄창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러면은 순정 탄창 하나가 이 튜닝한 탄창 2개 무게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무게나 이렇게 이동할 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고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고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요렇게 탄창을 튜닝했을 때는 내 총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꼭 한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고런 것들도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음 어 구독자 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제가 어떤 제품 어떻게 쓰면 좋을 거다라는 이런 가이드를 한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데 음 글록데이 라고 해서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부산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지식코리아를 제가 거의 가서 슈팅도 하고 많이 해요 하고 주말에는 거의 주말 금토일 중에 하루 정도는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데 사장님한테 한번 넌지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음 한 4분 5분 정도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어 글록을 튜닝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모여서 같이 어 튜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기총을 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한번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만 요거는 조금 비용이 발생을 해요 어 제가 그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는 루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데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어 몇 가지 제품들 뭐 이너바렐 내가 튜닝하고 싶다 호복고무가 튜닝하고 싶다 여러가지 스프링이 튜닝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 제가 이하비팩토리 군기식코리아 세미나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빌려서 쓰는데 무상으로 빌려 쓸 생각입니다 한데 어 무상으로 빌려 쓰면은 솔직히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하비팩토리에서 좀 부품을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랑 같이 조립을 하고 본인들 총에 세팅을 해서 어 3층 레인지에 가서 사격을 해서 어떻게 집단 향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런 스터디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 만약에 이거 이런 스터디가 좀 괜찮다라고 하신다 하면은 한번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부산에 계신 분들 한 3, 4분 많으면 한 5분 너무 많으면 제가 감당이 안되니까 한 3, 4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어 그분들하고 보여서 같이 글록을 튜닝을 하고 어 요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